민족시인 윤동주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보관됐던 고 정병욱 교수의 가옥 일원에 문화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옥 소유주와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일제강정기 윤동주 시인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은밀히 숨겨졌던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고 정병욱 교수의 고향집입니다. 1925년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이 가옥은 그 역사적,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등록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동서통합 삼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해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 일원에 대한 문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염면적인 나오지 않지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인근에 있는 우리 문학관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건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시인 윤동주의 작품 세계와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학관 건립 사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과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면서, 광양시의 매입 계획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살로 짧은 생일을 마쳐야 했던 민족시인 윤동주. 서구 70주기를 맞은 올해 민족시인 윤동주를 기르기 위한 선양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